Q. 2019, 2028 프로농구, 부천KB 하나은행과 아산우리은행위비, 두 팀 간의 4라운드 맞대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홈에서 경기를 가야 하는 부천KB 하나은행입니다. 오늘 베스트5는 신지현, 고아라, 강이슬, 백지은, 마이샤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김지영 선수가 우리은행 상대할 때 출전 나왔었는데, 오늘 신지현 선수네요. 원정을 온 아산우리은행위비입니다. 박지현, 김소니아, 박혜진, 김정은, 그레이 선수가 베스트5을 출전했습니다. 네. 마이샤의 점퍼도 들어가지 않는데, 공격 페이스를 못찾고 있어요. 김소니아 올라갑니다. 첫 득점입니다. 우리은행이 먼저 점수 올렸습니다. 공격 제시가 놓죠. 고아라가 파우드입니다.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고요. 다시 골 밑죠. 마이샤 밑죠. 역시 마이샤 선수가 하나 해주네요. 그레이의 반칙. 그 반칙으로 팀 반칙에 들어갑니다. 이제 반칙을 하게 되면 자유투를 허용합니다. 아, 좋았습니다. 네. 빠르게 그레이 쪽으로 골밑! 득점이 점결됩니다. 상대방칙! 경기당 평균 19.2득점으로 그레이 선수가 전체 득점 부분 3위를 이룩하고 있고요. 추가 조합까지 성공했고. 고아라가 빼줍니다. 신지현. 베이스 라인 쪽 점퍼 C로 떨어진 공을 박혜진이 잡고요. 빠르게 들어갑니다. 골밑까지 접근합니다. 왼손! 집어넣습니다. 골밑까지 접근합니다. 빠르게 속공을 전개합니다. 반대쪽에 반쪽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좀 빠른 공부로 많은 대량 득점을 하는 팀이 바로 KB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시작이 리바운드라는 걸 솔직히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군요. 아래쪽 접근해서 긴장하네요. 상대방 측 그리고 추가 자유투까지 끌어냅니다. 자유투 적응률은 64%의 긍정은. 적점 플레이 만들어냈습니다. 확실히 높이가 낮다 보니까 자신있게 묶어지네요. 돌아서면서 아이샤! 2점 선거! 가로채기! 자 신지현의 레이아업! 가로채기가 득점입니다. 우리은행이 오늘 이런 모습을 두 번째거든요. 15 대 11. 이런 부분이 KB 하나는 살려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김정은의 슬리퍼! 바로 구름 끄네요. 그러니까요. 남씨가 7초. 박혜진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뜹니다. 도전! 그러면! 이렇게 1쿼터 종료! Q. 우리은행을 만나면 상당히 강한 스포츠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아 좋았어요. 시작하자마자 김정은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신간적인 커트웨이크가 좋았고요. 김예진의 도전! 2기 하나는 김지영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공격적인 면을 좀 더 노리고 움직임 탄 것 같고요. 발매 슛! 김소니아! 더블스코어! 나윤정! 나인발발받습니다. 아 좋았어요. 2점! 공격적인 시간 5초! 4초! 오른손! 아 좋았습니다. 자 오늘 강인수에 뚫고 들어갑니다. 짧게 내주고. 다시 김소니아는 안으로. 박혜진이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맥포드 겨냥! 아 끈적하네요. 박지현입니다. 쏘는 척 다시 뚫고 들어가는데. 따돌리고! 아 좋았습니다. 맥포드 이용해서 2점! 자 돌리고 박혜진 들어갑니다. 상대방 지금까지. 박지현. 박혜진. 붙여놓고 집어넣습니다. 강기리 선수가 공격적 합을 얻어내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 국소니아가 좀 다가와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박혜진이 박정석을 보내줍니다. 나윤정 뚫고는데. 태포도 막 떨어집니다. 국제연실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선수가 투입됐는데요. 박지현의 돌파! 아 좋았어요. 성공합니다. 거의 한 3분의 1은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이번엔 더블클러치!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김쇼야! 집어넣습니다. 폴백특쇼! 아 무섭습니다. 계속 돌아붙이는 우리은행. 김정은 쏩니다. 상점 들어갑니다. 3.5! 만땅한 특정 루트를 찾지 못하고 있는 KB 하나은행. 강이슬의 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고하라 잡아주고요. 외곽 빠르게 불러왔습니다. 강개리! 뒤쪽에 고하라! 드리블 이후에 던집니다! 2점 성공! 고하라의 첫 득점!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지금 고하라도 첫 득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의 매치업 중에서 어느 쪽이 약한지를 알고 그 쪽을 공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지현의 돌파! 승리한 경기 가는 점수가 45.8%였거든요. 외곽이 좋았어요. 그렇지요. 세 패스! 박혜진 쪽으로! 외곽에서! 그림 같네요. 클렌샷으로 모자랐습니다! 고하라! 첫 첫 득점! 아침부터 터지네요. 좁은 지역입니다. 김정은 밀고 들어갑니다. 자 동료 선수 기다리는데요. 열차 차 뒤로 빠져나왔습니다. 동료 선수는 6초! 박지현이 쏘면! 드리블! 석정! 3초! 2초! 강희슬! 이게 안 들어가면서 이렇게 1, 2쿼터 전반이 끝이 났습니다. 52 대 24! 52 대 24로 시작되는 3쿼터. 두 외국인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요. 김소니아가! 아우, 시원하네요. 3포인트! 김정은! 득점한 시간 5초! 김소니아! 반대쪽 넘겨줍니다. 박혜진이 뜹니다! 좌우와 함께 빨려들어가는 석정! 박혜진의 3포인트! 58 대 26! 정말 우리 은행 선수는 스코어 차이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냉정한 마음으로 좀 치고 있죠. 마이차의 골밑 득점입니다. 그레이를 따돌리면서 고아나의 석정! 통과! 박혜진, 스크린이 형 수비 바뀌었습니다. 박지현의 석정! 자, 우리 두 개째 상점이거든요. 그리고 볼을 빼냈습니다. 이대인 상황, 김소니아 레이업 마무리! 단계리! 베이스 라인 골파 리버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진에게 전달하고요. 스크린 걸어주는데요. 그리이에 스크린! 그리고 빠져나와서 석출! 자, 지금 뭐... 박혜진! 그레이전적으로 플레오프레이라서 이런 파워를 겪지 않도록 주의를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마이샤, 끕니다. 부자, 정확합니다. 마이샤가 다툴 콩! 아, 굉장하네요! 자, 지금 파울로 끄리려고 해도 멈추지 못했어요. 김예진, 마이샤 쪽으로 보내줍니다. 끕니다. 2점 성공! 마이샤! 김정은, 떨어지면서 석춥니다. 다시 잡습니다. 플랫샷! 마이샤의 플랫샷! 정확하게 찍었어요. 그리고 김지영! 어른선! 잘 들어왔어요. 박혜진.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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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진입니다. 테이크 존 반죽까지 들어왔습니다. 빼주고요. 잘 맞았어요. 김정은 선생 움직임이 참 정수를 올릴 수 있는 지점으로 잘 돌아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마이샤 나와서 쏩니다. 석춥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간 4초. 마지막까지 경계해야 돼요. 2초. 트래블링. 그리고 이렇게 코트도 종료가 됩니다. 마이샤 단계리 고안할 김지영. 김지영 기술인데요. 자, 그레이가 붙여놓고 올라갑니다. 자, 득점. 박지영, 박혜진, 홍거람, 그레이. 김소니아가 3코트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그레이 쪽으로 보내주고요. 볼 미슈. 마이샤가 백코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 같은 양면이 나왔거든요. 백코트가 늦은 사이에 그레이가 그리 수월하게 득점 올렸습니다. 자, 구하라가 그대로 뜨는데요. 트래퍼. 박지영 들어가다가 강계리 손을 피했습니다. 오른쪽. 코너. 트래퍼. 반패지. 자, 강이샤 쪽으로 주네요. 빠르게 뺍니다. 당계리. 거리가 있습니다만. 드립퍼. 공격지 한 시간 5초. 김소니아 밀고 들어갑니다. 뺍니다. 그레이. 9점 점거. 그레이 선셋, 야토. 펜토스트에서 정확했습니다. 그레이의 수비 따돌리지 못합니다. 공격지 한 시간 4초 떨어집니다. 한샵. 골밑을 파. 2고. 박지영이 받았습니다. 70핀때 50이에요. 끌고 들어갑니다. 또 마이샤에요. 마이샤. 빼냅니다. 속공입니다. 달려야죠. 마이샤. 구하라. 열렸습니다. 3점 들어갑니다.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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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골밑. 강들어갑니다. 끄기 잡아주고요. 빼주는 패스가 상대기 갑니다. 뛰는데요. 김예진. 베이프 동작. 좋았어요. 득점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마지막까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강희슬 쪽으로 줍니다. 강희슬 선수가 6득점에 그쳐있어요. 거의 2찬스를 못 잡았죠. 그래서 집어넣었습니다. 강희슬. 기울게 연결합니다. 바운드 패스. 구하라가 아무색. 성공 성공. 뒤쪽에. 아 배치 왔어요. 백구어 플레인. 구하라입니다. 안쪽에 강희슬. 뜹니다. 부정 성공. 남은 시간 이제 15초. 빼줍니다. 그레이. 득점으로 연결시킵니다. 오늘 연기가. 우리은행의 승기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결국. 위성호 감독에게. 4연패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83 대 65로. 우리은행이 KB하나은행과의. 4라운드 맞대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4라운드 맞대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schwer Hello Hund. 5라운드 맞니다. 6라운드 맞대결 승리를 갖고. 4라운 Tod대 тебя blij 삼총工AM이 완ogi트 Jun이 묻습니다. 5라운드 맞대결 승리를 가져올, 6라운드 맞대결 승리를 가져올. man의 연극 yahار 예전히 있게 됩니다.